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남도가 논 잡초 제거에 사용된 왕우렁이를 집중 수거합니다. 도는 지난 15일 잡초 제거를 마친 왕우렁이가 하천이나 용배수로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간 물때기 시기인 이번 달 31일까지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더불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왕우렁이 관리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.